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군과 민의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로서 멋진 활동을 보여줄 4기 국방부 서포터즈가 임명됐습니다. 지난 2016년 시작으로 올해로 4기째를 맞으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방부 서포터즈 앰프렌즈 조범준 씨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4기 발대식을 하셨죠. 첫걸음을 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한뜻을 가진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45명이나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또 설레기도 했습니다. 앰프렌즈가 벌써 4기까지 이어지는 뜻깊은 활동이기도 하고 제가 군 복무 경험자로서 군인들이 뭘 원하는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서포터즈의 공식 명칭이 앰프렌즈잖아요. 그래서 발대식에서는 알파벳 앰을 이용해 앞으로의 각오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는 무드등 프렌즈라고 말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두운 방 안을 따뜻하게 밝혀 편안한 잠에 들게 해주는 무드등처럼 강하고 따뜻한 국군의 소식으로 세상을 밝혀서 모두가 발 뻗고 잠에 들도록 한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각오가 담겨 있었군요. 네. 최근 들어 이제 국방부의 소통 행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소통을 위한 이런 참여단 모집부터 또 현장 홍보까지 굉장히 행보가 다양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군과 민간의 소통 기회를 늘린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게 보고 있습니다. 안보는 모든 국민과 연결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국방부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칭찬도 할 줄 알아야 하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따끔하게 비판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국방 정책을 알리고 군과 민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네. 근본적으로는 국방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 같고요. 네. 개인적인 목표로는 현역병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실제로 저의 군복무 시절에 육군 블로그나 국방 홍보원의 콘텐츠들로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 후임들도 아직 부대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군대와 관련해 현역병들에게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네. 엔프렌즈로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어떠셨나요? 남북 군사합의 특별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남북 군사합의 특별 전시회는 2018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평화의 현재와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회입니다. 항상 안보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국방부가 안보와 평화를 잘 지켜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개개인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함께하는 국방이라면 어느새 평화는 저희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KCTC 부대의 과학화 전투부대에 다녀왔는데요. 과학 전투체험, 드론보 체험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이런 첨단화된 과학화 장비를 통한 전투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험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방부 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현장 취재에도 동행하게 될 텐데 꼭 방문해 보고 싶은 장소나 취재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마정대대라고 제가 군복무했던 부대가 있는데요. 이제는 휴대폰 사용도 할 수 있게 됐고 제가 복무할 때와 비교해서 장병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해서 한 번쯤은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2019년 지상군 페스티벌에도 참가해 보고 싶은데요. 페스티벌을 직접 체험하고 알려드리면서 우리 육군의 문화를 민간에도 알리고 국민 모두가 육군의 노고를 한 번쯤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